한의사들이 자신들도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하고 환자 치료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반대하는데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의료계 내 갈등이 커졌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한의원. 하루 평균 너대 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합니다. 지난주에는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로그인해 확진자 등록도 합니다. 재택 환자의 비대면 진료까지 수행하지만 정부는 의료보험 적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한의원을 코로나 검사나 진료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코로나 검사와 치료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해 한의학적 치료를 권하게 되는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고 의료인은 1급 감염병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해 한의학적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임상을 거친 한의학 치료법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고민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런 오락가락 발언이 의료계 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